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영향을 우리 시장에 줄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호금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리 올리는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기가 막힌 헤드라인을 뽑아보셨는데. 요새 올림픽인데. 네, 올림픽 시즌이니까요. 금리를 올릴 때 우리가 픽해야 할 것은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금메달 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많은 변수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면 대세가 정해져야 하는데 아직도 개인면 개인, 전문가면 전문가, 그리고 기관이면 기관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우려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언제 되냐면요. 이번에 이제 FOMC 회의록 발표되지 않습니까? 16일, 17일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가 잡혀 있느냐면요. 17일부터 28일 사이에 제론 파월이 의회에 가서 청문회를 해야 돼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지금 보고를 하게 돼 있는 첫 번째, 올해 첫 번째 보고회를 지금 갔는데 그 안에서 국회 상하원 의원들이 이거 이 금리 몇 번 올릴 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두 이벤트를 잘 소화를 해내고 3월 10일 날 2분기 CPI가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15, 16일 날 결정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한번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리니까. 정리해 볼까요? 나온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픽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방 기금 선물 시장에 지금 방향된 총 금리 인상폭은 148.6 BP입니다. 그러니까 25PC 6번 정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런데 저기에는 3월에 50PP 인상하는 걸 지금 확률 50%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러미 시골 교수가 지금 적어도 50PP가 돼야 되는데 2월 CPI가 예상보다 높은 면이라는 조건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2월에 CPI는 예상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PPI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7%까지 올라가려면 전년 대비거든요. 전년 대비인데 전년에 전년 2월에 CPI 인상폭이 어느 정도인지 기억나세요? 1.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수입자 물가 지수도 10%를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50PP가 대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러는 관점에서 시티은행이 3월에 50PP 간다. 그리고서 5, 6, 9, 10위에서 4차례를 하고 거기다 한술 더 뜬 거는 벤커브 아메리카입니다. 3월에도 하고 5월에도 50PP. 그리고 연내 7회 한다. 그래서 최종 금리가 3%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골드만삭스는 지금 횟수를 올렸어요. 매번 회의 때마다 올리는 부분들로 지금 갔고요. 거기에 또 모건 스탠리가 3월에 50PP 가능하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3월, 5월, 6월 중에 한 차례는 50PP 가야 된다. 50PP 한번 올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공통된 얘기는 뭐냐면 상반기에 1%는 가야 된다. 6월 또는 7월까지 그러면 3번 남았기 때문에 한 번은 50PP를 해야 돼요. 오늘 블러드 총재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네,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얘기가 새롭게 나왔냐면 우리가 정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긴급 회의를 한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긴급 회의를 2월 또는 4월에 한다. 이게 갑자기 어저께부터 월가에서 나오기 시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의견을 보면 상반기 6월 또는 7월까지는 1% 가는 부분들인데 25PP로 가려고 하면 긴급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3월, 5월, 6월 중에 한 번은 50PP가 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연준 내부에서는 또 의견들이 다르죠. 그래서 하커나 데일리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블러드 총재가 지금 7월까지는 100pp 올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100pp 올려야 하면 3번이기 때문에 한 번은 50pp를 해야 해요. 그러면서 블러드 총재가 거기다 뭐를 달았냐면 조건은 금리 인상이고 효과 있겠어요? 양적 긴축부터 합시다. 블러드는 매파 중에 매파니까 양적 긴축을 해야 이 뉴스 하나를 갖고도 50pp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5월에 큐티를 시작하자 이런 얘기들을 블러드 총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 어저께 발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러지 말고 달러화를 강세를 만듭시다. 달러화 강세를 만들면 수입 물가가 싸지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가로열과 가로닫고가 있냐면 중국 관세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제 말씀해주셨죠. 등등이 지금 해서 일단 수입 물가를 잡지 않으면 국내 물가 못 잡는다는 지금 생각을 갖고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굿 뉴스가 왔죠. 지금 인플레의 주 물유난이 굉장히 완화가 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LA항이나 그다음에 롱비치항의 대기 선박수가 3분의 1로 줄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CPI 전망은 전년 대비 7% 정도 상승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번은 꺾여줘야 하는데 지금 그래프들이 여러 개가 서로 다른 정보들을 주고 있지만 7%대는 분명히 갈 수 있는 여력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표권 가진 연준 내에 매파 인사들은 굉장히 절제된 발언들, 자기가 과거에 얘기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아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회의록 나오면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틈을 볼 수 있고. 이번 주에 나오죠. 그거 지나자마자 17일부터 28일, 아직까지 이름,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만 제론 파울이 의회에 가서 청문회 하는 것, 이 두 이벤트를 끝나고 CPI 2월 달 보고 3월 15, 16일 날 FOMC, 이 차례대로 가니까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활달하게 이것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차근차근이 있을 이벤트와 로드맵을 하나씩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면서 추적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